자 오늘도 어초낚시 하고 있는데 어초낚시 하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쪽 위에 있는 어초 한번 지졌구요 그 다음번에 여기 어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한번도 들어가 본 적 없거든요 물방향이 지금 이 밑으로 흘러니까 한번 이 위쪽으로 가서 흘려 보겠습니다 어린즈 위쪽으로 가려酒 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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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내리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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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너무 빨리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아직 있어요. 2초 한번 더 털어볼래요? 입질이 너무 약해서 놓쳤어. 히트 했는데? 지금 5초가 끝났는데도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이런 바닥에는 또 다른 물고기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흘리는 중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대해서 하니까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 급한 선원들이 벌써 내렸어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리시면 되요. 여기서 전진 후진 해서 머무를 수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엔 어초 위에서 전진 후진 해서 어초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계속 방향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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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어초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로 갈거에요. 여기 저기는 큰 여밭 같은데 여밭 위에 어초가 있는건지 아니면 포인트를 저렇게 누가 찍어놓은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는 서해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초 좌표 포인트를 받아놓은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가더라도 어초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오늘은 살인물인데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물이 죽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어초낚시를 한번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연안을 좀 뒤졌는데 연안에서 고기가 안잡히더라구요. 포인트 빠르게 이동합니다. 포인트 빠르게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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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자국이 맞는데? 그래도 어처같이 지금 한 5미터 정도 이 정도 되는 돌산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서 멈춘 다음에 조류방향이 어디로 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럴 때 빠르게 하려면 강제로 뒤로 포카시 뒤로 후진 넣어주시면 물방향이 바로 뒤로 바뀌거든요 바뀌었죠? 강제로 이렇게 바뀌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려주세요 이번 어처에는 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지금 정확히 이 뒤편으로 이렇게 잘 흐르고 있죠 지금 조류가 굉장히 많이 죽었네요 0.7, 0.6 이렇게 많이 죽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 안하셔도 되고 좀 더 어처 근처와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바닥에 뭔가 그릇그릇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이 나오죠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미터예요? 지금 3미터 4미터 혹시 몰라서 전 다섯바퀴 감아줬습니다 제일 일은 사이드 스킨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쪽에 뭐 어떤 돌 같은게 보이죠? 양쪽 사이에 드디어 어처에서 히트 했어요 지금 2어처 2어처에서 히트 했습니다 광어 느낌이라고 하는데 드롭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이즈가 얼마나 사이즈가 나올까요? 오 광어 광어 이야 오랜만에 광어다 진짜 이야 이게 얼마만의 광어냐 반갑다 광어야 광어를 겨우 봤다 겨우 봤어 아유 드디어 광어 드디어 광어 아휴 주문을 외워주니까 눈에 아유 이쁜거 흰색 쭉 뱉다고 나오게끔 뱉다고 나오게 어우 이쁘게 생겼네요 자 포즈 한컷 해주세요 얼굴을 좀 가리고 해줘야지 어우 사이즈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еч vehem